안녕하세요. 생명과학의 한종철 선생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철투철미 생명과학 기초탄탄이라는 강좌명이 있는데 이 강좌가 바로 인문반입니다. 이제 2020년이 되면 수능 기준으로 했을 때 교육과정이 바뀐 것으로 시험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인문강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바뀐 교육과정의 생명과학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처음 접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하는 강좌예요. 단순히 소개를 떠나서 인문강좌만으로도 실제 수능등급 기준으로 하면 3등급이 가능하게끔 꼼꼼하고 그리고 알찬 내용으로 준비를 하였는데 제일 먼저 수강대상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생명과학을 처음 접한다. 그러면 당연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명과학이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생물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생물이라는 과목, 생명과학에는 앞으로 공부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용어들이 정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접근성이 좋은 거지. 그래서 수험생들이 제일 많이 선택하는 과목이기도 한 거야. 생물, 생명과학이. 그런데 실제 전문적으로 공부를 해나가다 보면 용어 중에 좀 벽이 느끼는 용어들도 있고 개념 중에 다소 어렵다라고 하는 심화 개념도 있어요. 좀 전문적인 내용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개념 강좌를 바로 듣기 부담스러워하는 분들도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생명과학을 정말 처음으로 접해서 개념 강좌를 바로 듣기가 어렵다, 부담스럽다라고 하는 분들은 이 입문 강좌부터 수업을 들으시면 개념 강좌를 체화하고 완전히 소화 흡수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세 가지는 하나의 내용인 거야. 개념 강좌는 수식강이 된다고 해요, 사실. 어떤 하나의 강좌를 온전히 체화하고 완강하기가 쉽지가 않아.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듣다 보니까 내가 모르는 내용이 나오고 그 모르는 내용을 공부하기 위해서 알아듣기 위해서 수업을 듣는 것이긴 하지만 집중이 잘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맨 처음에 큰 아웃라인, 생명과학의 전체적인 내용을 이미 어느 정도 기본 베이스로 습득한 상태에서 개념 강좌를 듣게 되면 아는 내용들이 대체로 들리기 때문에 좀 더 집중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리고 똑같은 내용도 한 번 들을 때마다 두 번 들을 때, 세 번 들을 때 더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해를 해야 암기도 잘 된다는 건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생명과학을 빠르게 전 범위를 돌리고 싶다. 일반적으로 시중에 나와 있는 인문강좌는 학생들이 어려워할 만한 부분들을 골라서 인문강좌를 많이 해요. 그것 또한 효율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전 범위를 다 한 번 훑고 가는 게 아무래도 개념 강좌를 완성도 있게 수강하는 데 더 도움이 되거든요. 사실. 그래서 생명과학을 빠르게 전 범위 한 번 더 돌리고 싶다. 그러면 한종철의 인문강좌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수업 진행을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총 18강으로 진행되는데 인문강좌 측은 꽤 길죠. 왜 그러냐면 전 범위를 다루기 때문에 생명과학 1은 총 5개의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5개의 단원을 세분화해서 테마로 쪼개면 18개의 테마예요. 전 범위가. 그래서 한 테마당 한 강씩 배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 전 범위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긴 강의가 아니에요. 쉬운 파트도 있고 어려운 파트도 있는데 쉬운 파트는 한 강의 시간이 짧겠죠. 부담 없을 거고 어려운 파트도 한 강으로 끝내려고 하니까 어떤 경우에는 50분, 60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들어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쉽고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졸지 않고 들을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꼭 수강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강의 교재로 진행하는데 사실 인문반이면 가벼운 마음으로 들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시중에 인문강자들은 교재 파일, 파일을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파일을 다운받아서 하면 좀 편하고 가볍고 또는 교재비도 들지 않고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어쨌든 수업을 듣고 난 거에 대해서 우리는 피드백, 복습을 해줘야 되거든. 그런데 파일로만 다운받아서 해버리면 관리가 잘 안 돼. 그래서 저는 전범위기도 하니까 볼륨이 좀 있죠. 그래서 강의 교재를 지필을 해서 꼼꼼하게 다양한 내용도 담아서 여러분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차후에 복습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재로 준비를 했고 수업 들을 때 인문강자니까 예습은 필요 없어요. 예습은 필요 없습니다. 대신에 복습은 20분 정도는 해줘야 돼. 그리고 복습은 가장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수업 들은 날, 그날 복습한다. 복습한다는 건 뭘 의미한다? 수업 들었죠? 여러분들이 자기 노트나 책에다가 필기했죠? 그럼 수업 끝나자마자 필기한 거나 책 내용을 보면서 한번 쭉 읽어봐. 그럼 10분, 15분, 맥스 20분 정도면 충분히 복습이 끝나요. 그런데 하루, 이틀이 지나가버리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왜냐하면 강의 한 번 보고 어떻게 강의형을 다 기억할 수 있겠어? 그래서 항상 복습은 수업 들은 날, 그날 늦어도 그 다음날까지는 복습을 해주시면 끝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수업 진행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후수강자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면 결국 우리가 인문강자를 듣는 이유는 생명과학 개념 강자를 온전히 체화하고 잘 흡수하기 위한 보조적인 강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후수강자로 바로 이어서 철투철미 개념 완성반 이론은 기본이론부터 심화이론까지 인문강자에서는 기본이론을 다룬 거기 때문에 개념 강자에서 기본이론을 한 번 더 듣게 되니까 기본이론에 대해서 실수로 앞으로 틀릴 일은 없다. 그리고 심화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문제로 출제가 됐을 때 어려워요! 라고 하는 유전 그리고 3단원에서는 앞으로 배우게 될 막전이나 근육개선과 같은 수학적 개선이 도입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짧은 시간 내에 정답으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한 킬러 로직 즉 한종철 선생님의 문제 푸는 스킬, 공식 그리고 생각하는 논리구조를 정리하고 설명을 한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당연히 최신 기출분석을 해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후수강자까지는 말씀을 해드렸고 그래서 이 인문강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실력이 업그레이드되는 생명과학의 일신, 우일신 그렇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절대 생명과학을 선택하시면 후회하지 않는다는 걸 이 인문강자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열심히 수업 준비해서 여러분들한테 지휘하지 않고 그리고 꼼꼼하게 도움이 될 만한 강자를 수업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능 대박 화이팅! 수능 수능 일상 수능 수능